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낮잠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건강에 좋다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낮잠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낮잠 잘 때 주의하십시오. 낮잠이 건강에 해로운 사람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학논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낮잠,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고 깨는 것은요.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요. 수면 각성 항상성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항상성 수면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요. 호메오스타틱 슬립 프레슈어라고 해서 HSP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랫동안 자면 깨고 싶고 오랫동안 깨어있으면 자고 싶은 이런 항상성,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깨어있으면 자꾸 자고 싶은 슬립 프레슈어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수면 압력이죠.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은요. 햇빛과 같은 외부 자극 때문에 24시간의 주기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이 자고 깨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면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 전문가들에 따라면요. 수면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약 80여 개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양과 패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밤에 잠을 잘 때 깊게 자고 길게 자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은 굳이 낮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균형이 잡힌 사람 중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밤잠을 짧게 자는 것을 좋아하지만 낮에 또 짧은 낮잠으로써 매일매일 그것을 잠으로써 아주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밤에 길게 자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전적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짧게 자지만 짧은 낮잠을 통해서 또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낮잠에 대한 원칙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낮잠이 잘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낮잠을 자면서 느낀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짧은 낮잠을 자고 났더니 오후에 생활하는데 더 활기가 생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밤잠도 문제없이 잘 잔다. 그렇다면 낮잠을 짧게 자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낮잠을 잤는데 약간 몸이 오히려 더 처지거나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낮잠이 맞지 않고요. 특히나 낮잠을 자고 나서 밤잠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낮잠이 썩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연구가 있냐면 좋다라는 연구도 많이 있지만 긴 낮잠을 자면 오히려 심장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대사증후군 같은 것이 더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낮잠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낮잠을 잔다면 시간을 얼마나큼 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40분 이내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길어도 1시간 이내로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1시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밤잠을 설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낮잠 시간은 40분 이내가 좋겠다. 이런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요. 이런 분들은 낮잠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목디스크가 있거나 허리디스크가 있거나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낮잠은요. 사무실에서 잠깐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서 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차치 잘못하면 자세가 안 좋아서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고요. 또 어깨관절이라든가 이런 고관절 이런 곳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낮잠 잘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낮잠 물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낮잠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관절이 안 좋거나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그 다음에 또 낮잠 자는 시간은 반드시 40분 이내가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 낮잠 잘 맞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짧은 낮잠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